네 저는 빈틈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떤 빈틈을 보셨나요 최창욱씨? 형 빈틈 없어요. 저는 SS. 아 그래요? 스스로? 네 저는 빈틈 없어요. 아 그래요. 개 빈틈. 개 빈틈은 사실 빈틈 없는 남자다. 예스원 하나 둘 셋. 진창욱씨만 놓으라고. 아 빈틈이 있군요. 아니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아니 뭐 일단은. 다 예스 하셨거든요. 아 그래요? 예 많이 놀랐죠? 네 저는 빈틈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떤 빈틈을 보셨나요 최창욱씨? 형 빈틈 없어요. 저는 SS. 아 그래요? 스스로? 네. 저는 빈틈 없어요. 그래요? 그게 빈틈. 최창욱씨 지금 굉장히 당황했거든요. 네 저는 당연히. 본인은 빈틈이 있을 거라고. 그래서 혼자만 들면 너무 무한할 테니까 들어준건데. 본인이 예스라고 했어요. 당혹스럽네요. 아니 민재홍씨 본인이 생각할 때 빈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 많죠. 많은데 사실 또 언제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해보고 있으니까. 그래서. 기분 좋게 예스 했습니다. 굉장히 육해요 우리 안재홍씨는. 빈틈 보셨어요? 네. 어떤 빈틈이 있나요? 짧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. 이게 그냥 빈틈이 많아 보이잖아요. 사람 자체가. 여백의 미가 있으시죠. 그렇죠. 그래서 역으로 사람들이 봤을 땐. 아 저 사람이 저렇지만 빈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. 그럴 수 있죠. 그냥 그 모습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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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